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선 4월 한 달에 걸쳐 은빛 독서단 동화구연 및 가족독서, 사진 전시회와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답심리도서관의 10년, 클래식 가족음악회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제60회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그림책 원화 전시, 미래와 만나는 시간 등의 다양한 전시와 그림책 샌드아트로 만나는 다문화 지구의 날 특강,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등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관람과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자세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참여하면 됩니다.